당신 레슨하는 말투로 이 부르고 계속 촬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귀여운 척하면 시크한 척해야지 아 시크하지가 않다 근데 되게 귀여운데?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사람들은 당신이 그런 귀여운 면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나 되게 귀여워 그러니까 시크한 것 중에 가끔 귀여운 게 튀어나오면 귀염 중에 시크함이 튀어나오면 아니라고 저는 시크한 사람입니다 I'm very cute 큐티 난 큐티 되게 좋아하거든 나는 자기가 되게 큐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막 고릴라가 좋아하는 거 그런 느낌이야 큐티 좋아할 수도 있지 아니 난 큐티 좋아해 그러면 용감하지 못해 저의 가장 안티가 내 남편입니다 방금 들으셨죠? 고릴라가 고릴라가 리본 좋아하는 거 같다고? 고릴라가 리본 좋아할 수도 있지 고릴라가 리본 좋아할 수도 있지 고릴라는 고릴라 그런 것만 좋아해야 되나? 고릴라가 빨간 리본도 좋아할 수도 있고 핑크 리본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 다 귀엽고 예쁘다 부리지 않아 대박인데? 대박인데? 이 사람들은 고릴라야 아우라를 좋아해 고릴라의 아우라 그래요 자 뉴포트 뉴포트 진짜 오늘은 문자 그거 뭐죠? 또 셋업하는 거부터 좀 시간이 안 되는 거야 늦었다 그립을 좀 시작부터 사람들이 처음에 당신한테 부탁을 한게 보려면 새로운 형 보통 만들어가지고 그립부터 다이영부터 단기별로 그래서 어떤 시리즈를 만들어서 당신의 그 피칭을 보면은 초보가 그걸 보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업그레이드에서 있는 그런 체계적인 피칭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낸 문구에 저는 했었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처음부터 때렸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부터 해봐 딱 딱 딱 초보가 그 부분만 딱 보고서 안돼 레슨 받아야돼 그걸 받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액셀을 받는데 받더라도 그거랑 같이 겸하면은 아니 그게 어떻게 신호지과를 그냥 한사람에서만 받아야지 나는 반대일세 가장 기본적인 지식만 좀 알려주세요 지식만 알고 아는 거랑 모르고 아는 거랑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가르쳐주시는 다른게 짱인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계속 삐뚤하기도 하고 결정이 없어 그러면 고릴라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내가 좋게 봐도 얘기했어 여러분 고릴라한테 고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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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릴라